Altos English. 지금 필수. 유형 독해. 들어갑니다. 유닛4의 3번 지문. 주변에 휩쓸리지 말자.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건 제 생각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자. 이런 글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형 포인트는 어휘, 업법, 핑칸, 순서, 삽입 가능한 지문이니까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 스탬프 기능 이용하셔서 후반부로 건너 뛰어주십시오. We say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얘기한다. There is plenty of time. 많은 시간이 있어. I will manage somehow or other. 나는 manage. 어떻게든 관리할 거야. 어떻게든 other, 다른 것을 할 거야. When the time comes for action. 행동할 시간이. Time for action. 행동할 시간이 올 때. We are rather proud of our ability to meet emergencies. 우리는 다소 자랑스러워합니다.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meet하는, 대처하다는 의미겠죠, 여기서는.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we do not plan.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요. and take precautions.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전 조치를 취한다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take,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둘 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To prevent emergencies from arising. 뭐하는 사전 조치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prevent라는 단어는 stop.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 뒤에 이런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럼 A가 B하는 것을 막다 가능한 겁니다. 그럼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It is too easy to drift through school and college. 대학교. school and 학교나 대학교 동안 부유하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얘기입니다. 휩쓸려 다니는 것은 가주어고요. 그냥 진주어입니다. too, too 용법이 아니에요. 너무 쉽다. 휩쓸려 다니는 것이 너무 쉽다.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 that others take. 다른 사람들이 take. 듣는 전통적인, 전통적인, 둘 다 전통적입니다. 전통적인 과목을 들으면서 following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제일 최소한의 뭐를, 저항의 선을 따르면서 줄을 잘 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어쨌든 꽃길만 간다는 얘기겠죠. 자갈밭 조금 거친 길은 다 피하고요.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인생을 꽃길만 걸을 수는 없겠죠. 꽃길을 걷기 위해선 반드시 자갈밭을 걸은 후에 꽃길이... 아, 예. 가겠습니다. 여기 electing, elected도 선출하다니까요. snap courses, 손쉬운 과목들을 뽑으면서 선출하면서 그리고 end니까 end 다음에 ing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한 번, 두 번, 두 번째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end 세 번째는 되는 거죠. going with the crowd 군중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부유와 휩쓸리기 쉽다. it is too easy to take the attitude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to take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 너무 쉽다. 똑같은 스타일이죠. 앞에 여기 여기 하고 그럼 가주어, 진주어겠죠. first, I will get my education and develop myself 나는 교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먼저 개발할 거야. and then, 그리고 나서 I will know better 나는 더 잘 알게 될 거야. what I'm fitted to do for life work 평생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딱 들어맞는 것 what I'm fitted to do 내가 하기에 딱 들어맞는 것 평생 일로 이거를 더 잘 알게 될 거야. 교육 먼저 지금 자꾸 약간 뒤로 미루는 attitude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중요한 결정을 그래서 and so we drift 우리는 부유합니다. driven driven by the winds of the circumstances circumstance 환경의 바람에 driven drive는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에서 몰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을 받으면서 influenced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 당연히 drifted 여기 아까 drift 나왔으니까 drifted로 뜨들었어도 되겠죠. toast 뒤집히면서 about toast about by the waves of tradition and customs 말 그대로 파도에 휩쓸리는 겁니다. 토스 동전 덜리기 할 때 토스죠. 동전이 동전을 여러분들이 툭툭툭툭툭 던지는 것처럼 파도가 배를 툭툭툭툭 던지면 휩쓸리는 거겠죠. 전통과 관습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다 지금 휩쓸리는 거 표현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eventually 결국 most men 대부분 find they must be satisfied 그들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에 만족한다고요? any port in a storm 폭풍우에서 어떤 항구든 자기가 원하는 항구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항구든 어떤 항구든 폭풍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는 일단은 항구가 되면 대피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만족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만족을 해야만 하는 것을 강요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자기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깨끗하게 해서 변형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다섯 개 골라보겠습니다. 처음에 meet 만나다가 아니라 만나는 능력이 아니라 emergency 응급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 약간 다루는 능력 처리하는 능력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precaution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elect 선출하다니까 쉬운 코스를 선출하다 고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관습 그 다음에 만족해야만 한다. 유의역까지 알아야 되는 단어로는 meet 아까 emergencies 비상 상황을 다룬다. 손으로 다루는 걸 보통 핸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처리한다 deal with 아 두 개가 나왔네요. 하나는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쉬운 단어지만 address도 다룬다 처리한다 이런 뜻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른다가 단어가 쉬우니까 오히려 선출한다도 후보를 선출한다 후보를 고르는 거죠. 그 다음 상황이란 단어 circumstance 제일 쉬운 건 사실은 situation condition 조건이니까 상황될 거고요. circumstance 사실은 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다음 관습 관습 convention 그 다음 아까도 나왔지만 traditional conventional 다 관습 전통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관행 관행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practice까지 알아두어 주십시오. 어법도 5개만 골라보겠습니다. 여기 주어 하고 목적어 자리 전치사 to 다음에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동일할 때 주어와 목적어 자리가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할 때 제기대명서를 쓰는 거죠. selves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rising 발생하다 어휘도 중요해서 여기 아까 표현 알려드렸습니다. keep prevent 그 다음에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그 다음에 여기 end 가 이어지는 거니까 following electing and going ing 모양 나와야 되겠고요. 이거 관계되면서 what 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 i'm fitted to do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 다음에 ed 내가 그들이 만족해야만 한다. 당연히 ing 가 아니겠죠. 빙카는 내용상으로 아까 뭐하기가 쉽다고요? 이거 하는 것이 너무 쉽다. 이거 투투 용법 아닌 것 주의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학교생활에서 드리프트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이 너무 쉽다. 휩쓸리기 쉽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에서 만족해야만 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의 다수 rather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니까 이게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and so 그래서 때문에 여기 여기 다음에 또 드리프트 해요. 여기 둘 다 순위를 가지려면 이게 분명히 더 마지막 이거보다는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first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삽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so 연결사가 이 부분이 아주 잘 연결되니까 여기를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irst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드리프트 하는 거죠. 또 부유합니다. 환경에 환경에 휩쓸리면서 그 다음에 파도에 휩쓸리면서 그 다음에 결국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 다음에 이렇게 여기 한번 휩쓸리는 게 여기 한번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원하면 저는 조금 논리적으로 더 논리가 확실한 so 이 부분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지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혹 학교에서 해석시험이 많이 나오는 학교들 해석시험이 서술형으로 반드시 나오는 학교들에서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주의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갑자기 투투용법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되는 글을 작성하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걸 적었지? 하지만 시험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당황하시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준비를 충분히 120% 해두셨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 후다닥 하셨을 때 뭔가 평소에 연습했던 걸 그대로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투 드리프트 하는 것이 너무 쉽다. 이런 거 해석도 가능한 점 명심해 두십시오. 감사합니다.